둘, 셋, 트윗 센세이션! 안녕하십니까? 어느덧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요.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. 지난 한해에도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은 센세이션을 위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희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유난념과의 센세이션을 한 해었다고 생각하니 우리 가슴이 흔적입니다.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최고로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. 행복한 한해에 잘 만들어주시기를 저희 센세이션을 알겠습니다. 그럼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. 지금까지 넷쌤하였습니다. 안녕!